하나, 둘, 셋, 엘! 발자 마자 앤 붐! 와아... 너무 어려워요. 스텝 들어가면서 손동작을 같이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안 외워지는 거예요. 트리스 님이 배틀러이시다 보니까 안무 숙지가 느리시더라고요. 트리스 형님은 이쪽으로 와주시고 제가 짝수라서 한 명이 센터 겹쳐야 되거든요. 저랑 겹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기분 많이 안 좋았어요. 그냥 못 한다고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. 그냥 내 뒤에서 서. 그냥 가려줄게. 니 못하잖아. 이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도끼가 생기는 거야. 이거 뺏어버리고 싶다, 진짜로. 내가 보여준다. 크롬퍼가 안무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줘야 돼. 이제 다 됐고요. 다 잡는다. 탑 안무가들 사이에서 내가 메인댄서돼서 안무를 리드하면 얼마나 재밌게요? 맨 안무가 누가 되는지 한번 봐라. 한번 보여주겠다. 그 다음엔 니가 내 뒤에서. 그 다음엔 니가 내 뒤에서. 이 뒤에서. 그 다음엔 니가 내 뒤에서. 그 다음엔 니가 내 뒤에서. 감사합니다.